키요 그 놀라운 토요일이라는 방송 출연하면서 마지막으로 봤어요 두 분이서 그럼 이렇게 녹화하시고 끝나고 저녁에 못 주셨는데 아니요 따로따로 나왔고요 근데 대신 오늘 멤버 두 명한테 연락이 와서 민호가 연락이 와서 갑자기 형 음악방송 못 가서 미안해 키도 갑자기 형 뭐 보고 싶다 갑자기 뭐 이러길래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생각날 때 이야기해야지 그러더라고요